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달려나 정사 요 어디죠 어디죠 여기 이제 아레나 인데 이제 무슨 아레나 아니요 저의 문제를 살려줬어요 아 여러가지 아레나 어 정말 욕하마 아레나 뭐 어디 아레나 등등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드디어 이스포트 아레나 까지 아 아 근데 우리가 한 번 했었던 적 있자나요 마스임을 게임만들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4 자 오늘 저희가 한다고 해보아나요 으 으 이번 게임은 모두 개인적으로 주행이 되고요 어 예 으 상품 50만원 상품 5 으 아 야 누나 항구 오시면 차니 10만원 치의 상품 뭐였지 헤드 3 게임을 막 그런거 아니에요 컴퓨터 주는 거 아냐 컴퓨터 위할 힘이 오고 또 5만짜리 면 안 봤어요 아무것도 할걸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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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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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ños 5 어어어어 지 거기에 봅시다 어이학 워스 자우를 함 많이 속을 닫지 부 все 오도록 합니다 뭐 하자 부사 망스 어 ...?) 오오ogenic 것이 발표 trades 수박 뭐 남주입 집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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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모에 내 마음을 잡아라 나하보다 봤는데 으 2 여기 있는거 마나 막 같이 이거 뭐, 대화 어떻게 들어가? 안녕하세요, 님들아. 하이. 나는 제이홉. 도배로 인해 채팅이 제한된 상태들. 나 도배 안 했는데? 도배 하지 마셈. 자, 그러면 멤버분들마다 두 바퀴를 부를 거예요. 저 이 게임 모르는데? 캐치마인드가 뭐하는 게임이에요? 맞추는 거야?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림 스피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서도 그림 스피드 게임 이런 거 아네.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 걸 아네. 네. 네.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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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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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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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퀴즈 하는 거야? 내가 정답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 뭔데, 이거? 빨리 그려야. 맞추면 돼. 남자가 그리고 있어?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못 그린다. 뭔데, 이게? 토마토, 파인애플. 이게 뭐야? 감자칩. 감자. 뭐가 좀 창의적으로 좀 잘해 봐. 이게 뭔데, 네가 그림을 잘 그려봐.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더 그려줘. 글자 수는 정해주셔야 해요. 글자 수는 정해주셔야 해요. 이거 맞춰봐. 여기 있었잖아, 글자 수. 글자 수는 다섯 글자. 포테이터칩. 이게 뭔데. 이게 감자야? 토마토 같지 않아요? 다들 되게 뭐가... 다 어휘가 되게 제한적이구나. 아, 이게 뭐야. 아, 토마... 토마토, 마토. 아, 씨. 뭐야, 이게? 토마토, 마토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이게? 한 명도 넘어졌어. 정답은? 얘들아. 토마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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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이거 맞출 수 있었어. 괜찮이 아니라, 소스였어. 토마토, 마토가 제일 비슷했어. 그림을 칭찬해달래. 아니, 칭찬할 거 없어. 뭐야, 누가 그려? 이제 누가 그려? 진영, 진영, 진영. 아, 진영은 그림을 드럽게 못 그렸는데? 드럽게까지는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드럽게까지는 너무 하잖아. 몇 글자? 드럽다. 몇 글자, 몇 글자? 불. 불 났음. 두 글자, 두 글자.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용암. 기릿. 다 지워. 지움. 아, 이 형은 시간을 반을 다시 그렸다 지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지금 하나, 하나. 뭔데, 뭔데? 사람. 왜 사람도 다 저렇게 그릴까? 시간이 없으니까. 싸움. 분노. 뭐야, 열정? 앞 글자, 앞 글자. 뭔데,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게 진짜 진행이 안 되는데요? 뭘. 뭐야, 이게? 참아? 뭘 참아? 아, 이건 뭐래? 뭐야? 아, 불. 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형을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 형도, 형도 어떻게 딱 들어와서. 형도를 내가 어떻게 그려? 아, 불편은 어렵다. 불편은 어렵다. 아, 불편은 어렵다. 그 다음, 지민이 그립니다. 지민이, 가자. 오, 지민이 그리세요. 뭐야, 뭐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솔직히 나보다 더 못 그린다, 인정? 뭐야? 캐치마인드는 뭐. 오케이. 오케이. 해석, 해석, 해석. 정답 뭐였는데? 해석, 해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흐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 터치로 그림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 난 두 개 봐도 되지. 칭찬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칭찬을 눌렀어. 그 다음, 슈가를 그려야 해. 남겨, 그려. 나도 칭찬하는 거 알려줘. 아까 꽃 스티커 누르면 칭찬이야. 누구야, 다음 누구야? 정국? 정국이 잘 그리지. 아니, 슈가 형이. 슈가 형이. 슈가 형이. 이거 어차피 한 명밖에 못 맞춰. 꼭 사람을 저렇게 그릴까. 너도 너도 그렇게 그리잖아. 왜 저렇게 그리잖아. 뭐야?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아, 몇 글자예요? 아이, 글자 가르쳐 줘야 돼. 글자. 이게 뭔데? 이 끝이? 뭔데? 어, 비슷해 나왔어, 비슷한 거. 호루라기인가? 뭐지? 이건 진짜 내가 다 해줬다, 이거야. 뭘 했잖아,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제이홉 아니야? 제이홉 씨야. 아, 슈가 형은 칭찬을 안 해준다. 뭔데? 이건 너를 칭찬을 줄 수밖에 없어. 뭔데? 정답은 뭔데? 본인. 본인은 장난하나. 나였으면 거울을 그렸다. 아, 꽃은 안 할 거예요. 왜, 꽃은? 난 내가 꽃을 하나 주겠어. 꽃을 어떻게 주는데, 내가 주겠어. 자, 누구야? 누군데? Let's get it. 야, 사람 독특하게 잘했어.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채팅 뭐야? 해골. 채팅 제한, 이거 뭐야, 이거? 아, 채팅 제한. 이게 뭐야? 시음생. 어? 뭐라고, 뭐라고 써야? 예스. 우와. 예스. 긍정. 긍정. 순정. 희망. 동심. 인정. 아, 뭐야, 이게? 해골. 아니, 뭔데? 정말? 뭐야? 두 개를 합쳐 봐. 아니, 난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다. 예선. 예선? 예선? 야. 아니, 근데 예선을 어떻게 표현해?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냐? 난이도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야, 정국이다, 정국이. OK, JK. JK, JK, 기대할게. 가자, 가자. JK, let's get it. get it. 뭐야? 이게 두 글자는 뜻입니다. 아, 둘이요? OK, 정국, let's get it. Let's get it. 여기에. 동그라미가 다르네, 이 친구는. 피자. 뭐야, 이게? 뭐야? 뭐야? 토마토? 기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돈 해. 돈 해. 오, 좋아. 나 채팅, 채팅 금지 됐어.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아, 빨리 해. 어, 뭐야? 타코야키. 타코야키 오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부침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생각. 뭐야? 띵킹. 뭐야? 아, 태양권. 아니, 내가 이거 표현을 못하겠어. 암산. 아닌데? 망상. 계산. 모르겠다. 암산 아니야. 안물. 이게 다야? 뇌정지. 아니, 이게 뭔데? 야, 그림이 뭐야? 휴전. 모르겠다, 목걸이. 아니, 진짜. 진짜, 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이렇게 말해. 이게 뭐야? 아, 진흙. 아, 진흙. 야, 진흙은 큰일이야. 야, 너 꽃을 안 준다. 야, 진흙 안경 딱 끓이고. 정국아, 일단 칭찬을 줄게. 형, 왜 눌러냐, 꽃을? 말도 안 돼. 형, 두 개나 줬어. 와, 다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어렵다, 이 게. 자, 이제 나야. 여러분, 이제 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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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논란은 이가 봐. 이 땅이 몇 글짱인지 위에 적어볼까요? 재료가 나왔어요, 재료가. 자, 이것만 맞추고, 진짜yun연 좀 올바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3글짱이야. 자, 갑시다. 제이홉. 구석말. 오, 야, 뭐지? 있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경마장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이거 뭐야? 말 싸움? 뭐야, 말 말, 말. 방금 수험. 말 경주. 나이스. 무력! 내가lusion 어떤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1915이라는ベート입니다. 와 와 와 예 공중을 옮겨어요 어 맞추게 신경하다 2개의 갑자기 초 말 이야기하기로 눈감기 바래야 돼 한게 입니다 요원 중 이여 자 아래부터 다시 합니다 남 아래며 얼마나 잘 그리나 보다 전글라스 위남 존 올 투명히 우리 다 똑같은 에이 문에 해줘 외계인 아 타자를 잘 못 쳐 근데 쉬쳐와 몇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어려워. 이러면 안 되죠. 시험. 제가 봤을 때 글씨 써도 못 맞춰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거 말고 더 그릴 수가 없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난이도가 좀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 그리는데 눈알 폭탄. 저게 뭐야? 저게 뭔데? 뭘 표현하는 건데? 난이도야. 진짜 어려워. 왜 화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 잘 그래서 꽃 받는 게 더 점수만 많이 받겠다. 꽃은 점수 안 쳐. 꽃은 점수 안 쳐. 그런데 이 점수랑... 지민이 형 때문에 안 보여요. 박시민이 형 때문에 안 보여요. 강태 못 시키냐? 우리 투표할까요? 투표하자. 보내. 어떻게 보내야지? 몇 글자야? 두 글자. 물개? 물개. 물개 아니야? 두 글자. 이만큼 잘 표현할 수 없다. 몇 글자야? 두 글자. 이거랑 합치는 거예요? 네,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라고? 이게 아니죠? 그게 왜? 물개. 물개. 어? 아? 핵인? 아,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아, 이거 표현될까요? 이게 표현될까요? 그럼, 뭐야? 왜 이렇게 표현될까요? 말하는 소리해야지.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의 아저씨. 저 분들 모두 맞다고 하셨잖아. 그럼 밑에 한 자라고 써서. 이게 표현될까요? 이렇게 표현될겠네요. 대박이다. 조금 더. 주인공. 이거 어떻게 그려야? 몇 글자야? 네 글자구나. 화양연화. 화양연화가 나올까? 가족 사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시험 순위. 이거 뭐지? 이게 뭐였지? 아니, 아니. 이게 뭐지? 글씨라도 써라. 우리 그림으로 절대 못 맞춰. 항. 항. 공. 여권 사진. 뭐야? 너무 단순해서 모르는 걸 못해. 뭐야? 이거 사, 이거 사. 항 사기꾼. 아니, 어려워. 제 파리꾼. 티켓 판매. 티켓. 파리. 티켓. 티켓. 예약 판매. 예약? 예약을. 아니, 예약 판매를 그리라고 그러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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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못 맞춰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 다들. 아니, 이 글씨가 다 어려운 게 나와. 와, 이거는 진짜 쉽다. 이거는 꼭 맞춰라, 너네. 형이 그림에 쉬운 것도 못 맞춰요. 몇 글자인지 일단 먼저 해주세요. 화산. 폭발. 뭐야? 화산재. 와, 화산재. 화산재. 이건 진짜 못 맞추면 진짜 안 되지. 내가 그려야 돼. 이때까지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렸다. 맞아.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이런 게 좀 뚜렷하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맞춰지. 이건 칭찬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꽃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거 점수 주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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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님 그리세요. 좋아요? 아니요, 나 아니야. 아냐, 비야, 비야. 비. 몇 글자야. 몇 글자야. 뭐야? 인물. 짱구. 다 똑같은 거 치는 거 봐. 사람. 현상. 현상 뭐예요? 사실 사전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까 비야, 아까랑 똑같이 그려야 돼. 아까 뭐였냐? 정답. 아까 정답 뭐였지? 예선. 예선. 진짜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게? 똑같잖아, 아까랑. 뭔데 이게? 꽃 눌러놔. 대머리. 두 글자. 두 글자. 표정. 표정. 이게 뭐야? 멍청? 아잉? 피지. 피지 아니야? 죽은 게. 죽은 게. 이게 뭔데? 아, 뭐야 이게? 수영. 뭐야? 방긋. 아잉? 방긋.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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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빨을 좀 안 그리면 안 돼? 꽃 눌러놔. 이 입 뭐냐고? 방긋 인정. 방긋 인정. 방긋 인정해. 아니 저게 어떻게 방긋이야? 야, 회견이 났지. 방긋보다. 그래, 회견이 났다. 방긋 뭐냐고. 아, 큰일 났다. 정국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하는데? 몇 글자야? 몇 글자야? 몇 글자야? 아, 내가 타자 속도가 느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국이. 그곳은 RMC. 제시어를 랜덤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지금 시간 반대로 아무도 안 그렸어요. 정국이. 좋은 시간만. 주의. 정국이. 상승세. 구해줘요.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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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제 나야? 천장 맞아? 대박. 책을 자르면 글자 수는 못 쎄냐? 아니, 내가 문제를 바꿨어. 얘들아, 이건 진짜 못 맞춤. 이건 나한테 점수 줘. 문제 바꿀 수도 있어? 문제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맞춰라. 모르겠어. 비가 빨랐네. 나이스. 맞췄어? 맞췄어. 꽃 줘. 꽃 줘. 꽃 줘. 미안해. 이거 꼭 줘야지.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그래, 오케이. 꽃 좀 줘. 꽃 좀 줘. 꽃 좀 줘. 꽃 많이 줘. 이제 끝나는 거야? 아니면 계속 하는 거야? 다른 게임 해야지. 이번 게임은 RMC의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let's get it. 이제 가능성 없는 게임만 남았는데. 첫 번째 게임은 카트라이더. 저는 카트라이더의 영혼을 담겠습니다. 방탄 공식 라이더. 여러분, 이제 카트라이더 해볼 겁니다. 처음에 부스터가 뭐였지? 이거 진짜 단축키만 알려주면 안 되냐? 드리프트와 시프트, 컨드로를 바꾸는 게 Z 아이템. 초대할게요. 들어오세요. 기본 카트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마. 베리인이 맵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레벨이 안 돼요. 그래? 네. 올 트랙으로 할게. 올 트랙. 스피드로 하는 거 맞죠? 네. 갑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 잘 몰라. 방탄 공식 라이더입니다. 알았어요? Get it! 야, 이 못하는 사람들 다 두고 나왔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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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J-O, J-O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나와. 밀지 마세요. 나 꼴등이야. 비겨. 나 꼴등이야. 다 똑같이 당겨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슈가 형은 이겨야지. 지금 슈가 형한테 밀리는 게 말이 돼? 야, 너네 너무 잘하는데? 애들 잘해요. 형, 저랑 형만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밀지 마세요. 좋아, 고마워. 돌아갔어. 아, 그렇게 감자가 너무 못하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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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너는 보이지도 안다, 야. 형, 저랑 형만 보여요, 지금. 나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데. 야! 야, 경국이 스네이킹하는데? 스네이킹이 뭐야? 저런 애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스네이킹이 뭐야? 스네이킹이 뭔데? 다 어디있냐?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애들 있지도 않아. 나 보이지도 안다, 야. 우리만 사이좋게 가고 있어요, 같이. 그 상황이 계속 있잖아. 안전 운행, 안전 운행. 아, 정국이 잘하는데? 아, 이 친구 좀 하네. 1등! 오케이, 2등. 완수가 목표다, 완수가. 형, 저 짤 싸.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 이긴다. 안전 운행, 안전 운행, 안전 운행. 들어가지 못하겠다. 뭐야, 뭐야, 뭐 쓴 거야, 방금? 야, 정국이는 솔직히. 왜, 왜, 왜. 플레이 자체가 다른데 되나? 스피드는 너무 실력적이다. 아이템으로 하자, 아이템으로 하자. 아이템으로 하자. 이건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 아이템으로 하자. 아하.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몸 풀렸어요. 이제 손가락 풀렸다. 뭔지 알지? 오케이, 됐다. 손가락 풀렸다. 자, 나 초대해 주세요. 기다리세요. 아이고. 형, 나는야 뭐예요, RM이요? 김남준. 바로 입자. 아, 맵 좀 바꿔봐요, 맵 좀. 알았어, 알았어. 크레이지로 할게, 크레이지. 오케이, 크레이지로 할 것 같아. 이게 어려운 맵이네. 나 이거 안다고. 아잉하면. 아잉하면. 야, 그럼 화. 1, 2, 3, 1, 2, 3. 야, 화내는 거 뭐였지? 야, 레디해, 레디해. 여러분, 준비했어요. 레디해, 레디해. 야, 레디해, 정국아. 정국아, 레디해. 아이. 하나. 여러분, 준비했어요. 하나, 하나, 하나. 물어, 물어, 물어. 네, 어려운. 뭐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크레이지로 하라고 해. 크레이지로 하라고 해. 레디해, 레디해. 야, 아이템 어떻게 쓰냐? 아이템 어떻게 쓰냐? 아이템 어떻게 쓰냐, 얘들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후신으로 가는데. 누가 하나 가놨어, 누가 하나 가놨어. 아, 뭐야. Egyptian outcome, 요러 inequalities 많이 보세요, okingly. UST 있겟 Handicata. 소파야. 둘은 5위 scalda. notichts EDGyoly. 5위까지 올라갔어. 보이다, 44ANCAP.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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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악모 뭐야, 악모, 악모. 악모 뭐야. 아이템2대. 그룹쏘어. 아니, 그룹쏘어. 와, validation. 꼴등은 안돼! 꼴등은 안돼! 쉽게 알아!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아이쿠 쓰는 게 뭐지? 아이고, 아파! 아이쿠 쓰는 게 뭐냐고! 아니, 얘들아, 아이쿠 쓰는 게 뭐지? 안돼! 간다! 간다! 남준이 간다! 남준이 간다! 왜 이렇게? 남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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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신나는데, 부스터가 있으니까? 아직도 남준이 간다! 남준이 간다!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석진이 형 1등! 석진이 형 1등! 아니, 잠시만! 1, 2, 3, 2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 5, 6, 7, 2가 레벨이 됐어요? 레벨이 낮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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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면 방장이 바뀌네! 1등 하면 방장이 바뀌어! 아, 진짜? 1등 하면 재미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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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ducational! 다음은 방장이 조절해졌다! 왜? 야! 하, 하! classe! 아이템! 비겁한 친구들! 나와! 나와! 난 왜? 1등? 제발! 그래! 아이템으로... 잠시만! 아 Myers! 번호! 예쁘다! 물팔이 맞고 싶은 정국이! 정국이 한 번 더 맞지? 풍선을 하고, 왜 구름을 하는지? 왜 하나도 안 보여? 제이홉 꼴등이라고 해. 지금 구름은 뭐예요? 아, 그는 꼴등이야? 지금 나의 아이템을 한 번도 못 먹고 있어요. 앞에서 다 먹어, 아이템을. 아이템 좀 줘 봐. 나왔어요. 김석진이. 5등으로 올라가. 좋아, 5등으로 올라가. 갈아. 정국이 너무 잘하는데? 안돼! 남준아, 갈아. 누가 때렸어? 왜 갑자기 6등으로 올라가? 오케이, 5등으로 올라가! 진짜 아이템! 나와! 나와! 3등으로 올라가. 남준아, 진짜! 진짜! 형, 저한테 공격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공격하는 건 오바잖아요. 부상하지도 않아요. 꼴찌 아니다. 꼴찌 아니다. 이 정도면 됐어. 뭐야, 이거? 안돼! 안돼! 죄송합니다. 꼴찌 아니다. 꼴찌 누구야? 저요. 저요. 완전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 화면이 지금... 영원의... 영원의... 영원의 라이브의 남자. 엄청 웃기네. 와... 야, 이거... 야, 이거... 크레이지가 부스트가 있는 건가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없냐? 야, 뭐 광산 이런 거 없냐? 광산? 왜 맵이 맵이야? 내가 또 광산 진실이야. 형, 형. 형, 형. 누가 1등이 받고 1등이? 정국아. 광산, 광산. 정국아, 손가락 빌리지. 아, 빌리지. 그 스피드맵이야. 아, 그래요? 정국이 왜 정비 중이야? 정비하지 마시고. 아, 정국아. 무슨 정비를 하냐?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맵 고르고 있어요. 맵, 맵. 야, 왜 정비를 해줘야 돼? 뭐... 뭐... 타이어 갈아주고 해야 돼? 야, 누구 나갔는데? 김남준 나갔다, 김남준. 어, 저 나갔어요. 저 초대 좀. 왜 나갔냐? 아, 오케이. 아, 씨. 아, 누구 나가? 형, 왜 나가요? 김남준이랑 같이 하기 눌렀다, 씨. 아, 씨. 어떡해. 야, 초대해줘. 잠깐. 내 친구 김석진인가? 됐다, 왔다. 자, 여러분. 레디하십시오. 가자. 자, 여러분. 준비했어요. 기릿 기릿. 야, 이거 초반 부스터 어떻게 써? 타임 맞췄어. 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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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 다 그거라. 나갔어요. 어, 나를 때린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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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아이템 먹지 말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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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템 먹지 말아. 아이템 먹지 말아. 아, 뭐야. 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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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냐고 와. 아, 아, 오케이. 알았어, 또 뒤에서 시원하게 달려보자. 아, 아, 아이템을 창원했다고. 뒤에서 나은 형이 남 2 어게 뒤에서 공격이나 할게요 아 아 아 출적이 와 진짜 나와 아야 뭐야 아예 그 봤어 앞마 도와 악마 그 봤어 헷갈려 악어 도학에서 악마 악마 뭐야 부학해서 악마 아니 진짜 너만 가야 양 마큰 한털 아 뭐 안 때라 우리끼리 싸우자 아니다 나 1등이야 뭐야 나 왜 1등이야 너 왜 1등이야 이 아이템 바꾸는거 뭐야 아이 뭐야 뭐야 아이템 바꾸기가 있다고? 아이템인데 왜 안 버텨? 1등이야 뭐야? 자 공격! 아 뭐야 왜 나만 때려? 아! 우리 팀이 나만 때려야 돼 야 나는야 빌려야 돼 나는야 제이협 지금 1등 하라고 저 친구 말려야 된다 이거 뭐야 왜 이래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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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다 됐다 실정 아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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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우리 팀이 썰지 아니야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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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꺼졌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아싸 간다 6등으로 간다 간다 나 찌그러졌어 야 야 카트에서 어떻게 하면 찌그러질 수가 있냐 뭐야 뭐야 왜 야 문제 무슨 반대로 그러냐고 такая 이거 하지마 제발 야 진짜 하지마 이거 남준아, 침착해. 때리지 마. 우리 둘이 때리지 마. 맵이 너무 어려워. 다시 7등 됐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팀이 그만 싸우자. 맵이 이상해. 네비게이션이 너무 무서워. 그만 좀 쏘라고. 2등. 아쉽다. 불타, 불타. 좋아. 불타, 불타. 난중이 형이 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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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까 5등까지 올라갔었는데. 정국이 두 번째 1등이야. 나 진짜 재능이 없나 봐. 정국아, 맵 다른 걸 하자. 레디해. 랜덤 하자, 랜덤. 크레이지 랜덤의 크레이지 랜덤. 크레이지 랜덤 하자. 말도 안 되는 맵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맵은 다 쉽더라고요. 크레이지 랜덤의 크레이지 랜덤의 부스트가 보충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앞에 뭘. 아름다운 승부합시다. 아름다운 승부합시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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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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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쏘지 마. 쏘지 마. 진짜. 나한테. 얘들아, 적당히 해. 속도감. 쩐다. 대박이다. 엄청 빨라. 남준아, 정신 차려. 남준아, 정신 차려. 남준아, 정신 차려. 어디로 가니? 좋아. 또 7등이야. 안돼. 가야 돼. 제발. 융기야, 가야 돼. 한 번만. 융기야, 가야 돼. 야, 그럼 정국이 때려. 정국이. 정국이 때려. 정국이 때려. 나 때리지 마. 정국이. 야, 정국이 견제. 너희들은 정국이를 견제할 수 있구나. 난 못해. 아, 뭐야. 왜, 왜. 알고 그렇게 해. 얘들아, 지금 내가 문제가 안 돼. 정국이 때리라고. 내가 문제가 안 돼. 정국이를 때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4등.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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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씨. 야, 야. 야, 야. 그릇 꼬치 다했다. 그릇 꼬치 다했다. 오케이. 완주만 하자. 완주. 목표는 완주.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하다, 융기야.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눈물도 날 줄 알았는데. 와. 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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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집중했다, 여러분들. 빡댐했다. 눈물 난다, 진짜. 야, 김남준은 진짜. 형, 형이나 전화해요. 나 아직 꼬치를 안 했다. 난 진짜 한 번 빼고 다 꼬치네. 나 재능이 없나봐, 운전에. 야. 야, 정국이 1등 3번 했는데. 정국이 1등 3번. 이미 정국이 이겼어요. 막판은 그냥 즐기면서 하신다. 막판, 막판. 막판. 막판은 자존심 게임이다. 야, 막판 1대 6으로 정국이. 야, 정국이, 정국이 꼴등 프로젝트 하자. 야, 막판. 야, 막판. 야, 막판 아이템 다 껴. 됐어, 됐어. 빨리, 빨리.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우리 쉬운 거 하자. 야, 쉬운 게 재미있어. 야, 그래, 쉬운 거 하자. 너희들 아는 거 말고. 크레이지 하자. 야, 크레이지가 사람만이 흥분시키는 게 있네. 야, 쉬운 거 하자, 쉬운 거. 그래, 크레이지 하자. 그냥 하자. 그러니까 팩스 부문 등을 막 일으키네. 야, 그냥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아니, 크레이지는 재미있어. 크레이지 랜드는 그럼 제일 나아요. 그래. 아, 적당해야지. 하하. 야, 나 꼴차 한번 면허 보자. 야, 이렇게 꼴등하면 레전드 아니냐? 야, 아니, 아니, 정비하고 와. 다들. 다들 정비하고 와. 정비하고 와. 정비하고 오라고 와. 나 정비할 차가 없어. 네, 여러분, 즐게 마시고요. 즐게. 아, 적당해야지. 그래, 가자. 한 명 더 없어. B, B, B. 뭐야, 왜 오토바이란 카트인데? 뭐야, 너는 다 달라. 이거 뭐 얼마나 빠른데. 간다. 구미호의 힘을 보여주마. 네, 아이템 전이라 의미가 없어. 야, 나 뒤로 간다. 야, 김남준 뭐야? 간다. 야, 미쳤어. 야, 운전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오,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수고하자. 간다. 야, 역시 아이템빨이구나. 아, 역시 현실하면 다르구나. 이게 뭐 현실의 힘이다. 골증하던 사람도 2등으로 만들어 준다. 안 돼. 진짜 죽죽. 야. 야. 야, 너무 나오지 않냐고. 쟤 왜 뒤로 가? 뭐야, 한 대 날았어. 야, 뭐야, 나 왜 이래? 야, 뭐야, 나 왜 이래? 순식간에 또 7등이야? 야, 나 또 7등이야. 왜? 아, 진짜. 뭐야, 나 가질 않는데, 얘가? 형이랑 저랑. 형이랑 저랑. 김남준과. 형이랑 저랑. 지금, 지금, 지금. 이렇게 해서 김남준과 싸우는다. 자존심을 대결해요. 나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예? 아니, 진짜. 야, 남준이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이템이 뭐 이렇게 맛있어? 나 몇 등이야?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진짜. 아, 진짜. 나 몇 등이야? 정말 또 골증이냐? 야, 김남준 너는 아이템 다 끼고 7등이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김남준 너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레전드다. 야, 나도 못하지만, 너는 좀 심하다. 뭐야, 나 왜 1등이야? 나 왜 1등이야? 아니, 나 6등을 끝났어. 잠시만, 지금. 슈가 형이랑 남준이 형은 지금 여기 들지도 못했어. 아, 그래? 너도 못 들었잖아.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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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싹겟게임. 다음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soundtrack 도착해 fox może 예전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에 벌어지죠? 종종 문제요. 평강이 edges has supported. 이제 단계가 어려운데 쓰 Netherlands 파트라이amba 해서 한번 뵙고 있어요. 처음 패싼 neighboursの G headed goal 역부조에서 아우 예 아 예 요가 되야 우리 진짜 게임 못한다 와 야 너희 진짜 못한다 복뱅히 하셔야 하세요 하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